으응?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아좋아 화염팩 스팀팩 그래 필요했쓰 좋아져! 우와아 이건 뭐야 이거 어 근데 걔가 너무 좋아 어 걔가 모든걸 다해 음 됐다 큰일났다 근데 총알이 없어 저장한번 하고 한번 써줘 한번 흠 그래 가자 이거야 이거 이걸로 가는거야 산탄종 어? 있는데 못쓰면 그것도 아쉽지 으응? 으응 으응 굴렀다 굴렀다 개자식아 와아아아아아 와 잠깐만 나 죽는데 이거? 아 이렇게 게임하면 안 돼 이거 안 되겠어 이거는 이걸로 바꾸고 와 이거 뭐야 이거 뭐하는 놈이야 어어 아 저기 저기가 터지구나 아하 아하 아 저기가 터져서 온거구나 아하 아하 나이씨 갑자기 달려오길래 뭔가였어 나 진짜 아 갑자기 달려오길래 이거 뭐 터지는게 있었구나 엄청 달려오는거야 나한테 엄청 달려오는거야 아 아 어 순간 진짜 저렇게 달려오나 했네 어 올라가 봅시다 일단 뭐 열리면 맞겠지 뭐 그치 좀 기적하면 안 나오냐 아 어 뭐야 오? 이것도 있어? 이야아 이거 진짜 와아 여기 미치는 곳이구나 와아 여기 대박인데?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아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돼 여기가 초보자 학살존으로 악명이 높다고? 아하 영에 차여서 진짜 내 잘못이라는건가? 하하하하 미치겠다 이건 진짜 하하하하 아 잠깐만 얘를 아 총장전이 안되있어 장전 돌겠네 아 아 흐어얽 하하하하 아 에도 아 저 어 이거 가지고 개힘들긴 해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거밖에 없어 다시 꺼내오는거야 이걸 해내려면 저격 소총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에겐 있는게 이거밖에 없어 나 머리가 맞췄는데 산다라는게 말이네 아니 근데 머리가 원래 세번 깨야되는 게임입니까? 이 게임이?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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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 미치겠네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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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비하나 찾았다 저기 저 체력 달았나 저기? 어어 야 개 개이드 개이드 그렇지 개이드 나이스 아아 후우 좋구요 좋구요 어 아 개는 죽지 않기 때문에 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개는 강합니다 왜냐 우와아 이거 뭐야? 아주 피떡이 됐네 그냥 음 우리 집 개는 강하게 키웁니다 왜냐면 우리 집 개는 로젠이니까 근데 택배원분들은 정말 힘든 그런 그런 강인함이 있지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런겁니다 어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끼고 개는 무조건 강하게 키워야돼 지금 개를 그리고 진짜 개가 개때 개를 강하게 안 키우면 내가 다 죽어 어쩔 수가 없어 무조건 강하게 키울 수 밖에 없어 무조건 강하게 키울 수 밖에 없어 에이.. AP E가 드는건 뭐야 이게 AP E를 준다라는건가? 안경 안경 쓰면은 아 안경 쓰면 넓어서 이러면 안되지 아 피해저항 쪽으로 가야돼 어 가구 왜 이거랑 뭐가 다른거야 똑같네 택 마이너스 면 마이너스 면 마이너스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뜨는데 저걸 잘 잘 봐야되겠구요 기존 아이템하고 비교를 해야되겠고 지금 내가 가진 무기중에 추천하는거 있어? 혹시? 어..이게 권총이 18이야 데미지가? 가만있어봐..이게.. 확실히 또 이렇게 보면 권총이 또 갑이야 쯧 난감하네 여기다 끼죠 근데 지금 권총 총알이 얼마야 와..아까 내가 쓰던거네 어..내가 아까 쓰던거네 어 뭐야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..잘못해서 지금 잠깐만 이거 이거 옮기면..잠깐만 어..템을 실수로 옮길뻔했고 지금 아..여기 정말 죽음의 스테이지네 아.. 여기가 왜 죽음의 스테이지라는지 정말 공감합니다 10공감합니다 오..왜..왜..왜.. 안되는..왜..왜 여기다 저거냐? 어으...왜..왜..왜..왜....왜..왜...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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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네, 오네. 됐어. X를 오래하면 데미지가 높다고? X하면 아이템 사라진데? X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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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.